어? 여긴 해저 바위숲이야. 해저 암초라고도 부르지. 거금 박사님, 해저에서 다양한 바위숲들을 보았는데요. 도대체 그게 뭔가요? 바다에서 솟아올랐지만,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해저 암초예요. 해저 암초는 배가 다닐 때 사고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해저 암초 부근에는 등대를 설치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지요. 아주 위험한 곳이군요. 그래요. 밀집되어 있는 해저 암초 숲은 항해 금지 구역이랍니다. 배가 지나갈 때는 꼭 조심해야겠어요. 오늘의 바다 이야기 끝.